아 그래요? 아니 크잖아요 좀 잘해봐요 빠방빵빵 터트려야죠 얘기도 안나오면 어 완전 느려 얘가 나가 나가 딴거 딴거 메뉴 아 너무 커서 아무런 효과가 뭐해야되죠? 아이패셀만 있는게 뭐가있죠? 트위터자 트위터 아 이거 안될거 아니야 아 여기가 안될거 아니야 아 여기만있다 어? 혜일이 여기 전화번호가 그러실데 어 이거 개인적이거구나 미안해요 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하나하나 말봤어요 뭘 해etted지? 아! 엘리스! 동화책 재밌다더라 이거는 시간제한이 너무 짧아가지고 어떻게 해Film 와! 미주얼드 스펠링이 어떻게 됐는지? B E J E W E L E B 한번에 맞췄어 nive registering 너 엘리스날? 커버! 엘리스! 와 저런 걸 더 못하지 천을 한 번 넘겨요? 조심해 가격해지고 있어 여기서 지금 아이팩이 패스가 안되거든요. 저것이 여기까지 대기 빨리 왔어요. 지금 아이팩도 안탔는데 아직 동요만 안되나. 한 번 해보면 알아 50만이 왜요. 엘리스 넘어가. 어떻게 돌아갔어요? 몰라요. 제가 알아서 돌아갔는데. 어떻게? 근데 아까 그렇게 안교를 했지만 그냥 돌리기만 했잖아요. 약간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. 비우나요? 그런게 어딨어 지금? 없나? 아니 그냥 아까 한 것처럼 테이블 자체에서 돌려봤어요. 그건 아니네. 그렇게 많이 똑똑하진 않을 것 같아. 수빈이 이거 숟가락으로 하는 것 같아요? 어떻게 해? 숟가락으로 하면 되더라고 이게. 안되잖아. 안되네. 안되네. 오! 말렸어. 나 아까 입에서 빠진거 아니에요? 그렇게 안쪽에. 감자! 저거 지금 저복트릭한거에요? 저흰 접착력 있는 것 같다. 저복트릭 잘못하마자 깨지겠어요? 이거 원래 이렇게 새로 줄이 이렇게 있는거야? 이렇게 부서지겠어 어디? 이거 백그란드 바꿔보세요. 어떻게 깨끗하게 찍었어? 세팅, 세팅. 키보드 할게, 키보드. 찾는 거 이제. 너무 해보고 싶었어. 해보고 싶어서 한글 안나라? 한글. 안 돼, 안 된다니까. 한글 안 돼, 이거? 아직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안 사는 거야? 기다려, 기다려. 자, 지름색 마시고. 어우, 진짜? 모갔다. 딴 나라 키보드는 1불인데. 근데 바로 음역이 안 된다면서요. 아, 이 책이 이제 될 거 같으게. 차를 많이 해보신게. 대박이잖아, 좀 봤잖아. 지금 하나 누르면 되잖아. 아, 넘어가 제일 편이야. Q 케ł렌 90만원 왜 이렇게? tul 제가 можете 제가 연장자분으로 이거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이거 진짜 책이 잘 넘어가서 좋다 전 찍지 마시고요 딱 걸렸어 네? 자, 이제 넘어가기 시작 아, 너무 어릴 때리셨다